폰 아저씨 폰 아저씨 메롱 삐 소리를 못찾아가지고 삐 소리를 찾아서 헤매고 계신 폰 아저씨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뭐 욕을 하거나 뭐라 뭐라 할 때 삐 삐 삐 하잖아요 그래서 삐을 못찾으신대요 저도 삐는 안해봤는데 왜냐하면 욕을 안하니까 좋은말만 하니까 폰 아저씨 바보라고 하는거 소리를 좀 찾아달라고 하시길래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를 좀 뒤져보죠